서우리 꼬뜸이 지금 왜 그래요?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? 모욕하러 가요 올리브 이모한테 가요 왜 이렇게 엄마만 보고 있어요? 응? 꼬뜸이 졸려요? 서우리 차가 많이 바뀌어요 나 어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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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요 갑시다 갑시다 숑숑숑숑 숑숑숑숑 빨리 갈게 깨끗하게 씻고요 사실 9시에 가기로 했는데 10시 네 일 도와주로 가기로 했는데 지금 6시 30분입니다 흐흐흐흐 네 후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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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ze simplesmente 안 sock Armstrong 촬영 삼성 염 여기서 이제 그냥 씻고 이렇게 40동에 가고 있습니다. 도착시간 6시 51분 뭘 노려봐. 야 너희도 밖에 좀 보고해라. 부담스럽다. 빨리 갈게.